이번에는 제가 네모 공간을 만들건데, 이 공간을 만드는 것은 없는 공간을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. 생생정보 시청자 여러분, 지금 이 시간 말고, 새롭게 만난 새로운 시간 공간에서 원하는 것을 다 아유라는 메시지를 제가 담아서 제가 공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. 어떻게?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시라멘기에 아멘 아 뭐 한번 상봉하니까 그냥 쭉쭉 상봉하지네요 진짜 아멘 혹시 요거 병 아까 의자 세우는 것도 그렇고 병 이렇게 세우는 것도 보셨는데 어떠세요? 일반 그냥 땅에서 세우는 것도 힘든데 저 움직이는 틀에서 절대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쓰면 눈으로 방금 봐도 믿겨지지가 않아요 사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반응하는지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뭐하는 것도 봤을 때 어때요? 조형적으로도 너무 예쁘고 병은 또 저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는 병들인데 이렇게 세우니까 마치 예술품 같고 하나의 예술품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